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장 목소리를 높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됐고 최고위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아마 수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이 정청래시죠. 마포 어린가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겁니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협의로 이재명 소환을 통보하자 정청래 의원은 정치 보복이고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이재명계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맹백한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입니다. 싸워서 이깁시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선택적 수사고 선택적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당대표에 당선된 뒤 곧바로 정치 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 정치 보복과 정치 탄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처사다. 그래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인 이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국감장에서 협박이라고 말했다고 흡의사실 유포를 한다. 협박 압박 압력 강요에 대한 단어 선택이고 주의 주장이다. 주의 주장을 흡의사실로 처벌한 예가 있는가 맹백한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우리 함께 싸워서 이깁시다. 이렇게 마포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말씀입니다. 정치 보복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가서 보상하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혐의가 없으면 그게 또 무혐의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정청래 의원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순수하게 선거되어 있다는 한 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청래 마포울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데이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아래를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김승동 후보는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6%까지 모두 9개 마포울 산하에 동해서 어마어마한 크기 차이로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현재하게 낮은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당의 정청래 후보는 놀랍게도 차이값이 플러스 12%에서 16%까지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사전투표가 9개 동에서 모든 동에서 당일 투표보다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눈으로 딱 봐도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썼구나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댔구나 미래통합당의 김승동 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동별로 정청래 후보한테 옮겨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른바 전산 프로그램에 이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그래프고 이런 그래프는 4.15 총선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선거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는 바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대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모두 다 비슷한 그런 그래프가 전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론과 통계학은 수만 수십만 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는 후보가 특정 후보에게는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0에서 3%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정청래 마포구 월에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놀랍게도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표가 이동한 선거 데이터에서 정확한 규칙성 패턴을 찾아 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의 김승동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35%를 빼앗아가지고 정청래 후보안께서 이동시키고 정의당의 오현주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가운데 35%를 다시 빼앗아서 더불임당 정청래 후보가 꿀꺼덕 삼키는 일이 일어났음을 선거 데이터 분석이 가르쳐줍니다. 총 이동한 표수는 6875표를 두 후보께서 빼앗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에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동한 총표수는 6875표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13만 3천 표 정도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선거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율이 48%였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60%까지 사전투표 득표율이 뻥튀기가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승동 후보는 원래는 38%의 예상 득표가 공정선거에서 예상되었는데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28%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승동 후보를 비롯한 세 후보로부터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3.9%를 정청래 후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3.9% 마이너스 13.9%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무려 이동한 총표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일명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7.7%의 표 바로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청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2% 당일 투표 득표율 48% 차익값 플러스 13.9%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되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48%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8%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14% 가깝게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그냥 선거 데이터가 주물럭 등심처럼 그렇게 손을 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휘황찰란 그래프는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종합적인 결과를 한 번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노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정청래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60% 당일 득표율 47% 격차 13% 미친 결과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47%가 나오면 사전특표율도 47%와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실물 위조 투표율은 얼마나 넣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분석하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뭔가 가설이라는 주장이 아니고 그러나 실물 위조 투표율을 얼마나 투입했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표가 이동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의 현재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부정선거의 1차 증거입니다. 선거 사계. 그다음에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이상한 투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물적 증거가 발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정 정례 후보는 선관위는 69,335표를 받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번인 사전투표수가 손을 대했기 때문에 진짜를 구하게 되면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진짜 득표수 총득표수를 구하면 정 정정리 후보는 69,335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62,460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넣어줬다는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27.7%가 나오는데 맨 위에 것이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이기 때문에 후보별. 이것을 뭡니까? 진짜로 딱 구하게 되면 거의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정 정례 49%, 당일 득표율 48%, 차익값 플러스 0.8% 이렇게 비슷해야 공정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39%, 당일 득표율 41%, 격차 마이너스 3.1% 다 오차범위 냅니다. 밑에 것은 정상선거고 위에는 선거 사기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포올의 2016년 20대 총선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20대 총선 서울 마포올, 새누리당 김성동, 더불어민당 손해철, 국민당 김철, 아무런 선거 데이터 사이에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정상선거였다는 겁니다. 정상선거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는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도 29%고 그다음에 예상 득표수도 29%가 나오는 겁니다. 다 45%, 45% 같은 겁니다.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선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계산한 결과를 보니까 수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조작된 수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왜 그려지는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그야말로 사기가 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하도 잘난 체하기 때문에 한번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본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갖기 있다 보다. 내용들 확인해본 겁니다. 여러분 poss Mechanism 쳐